김준수의ust 안녕하세요.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천재탐정 엘 역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탐정 엘이 키라라고 일컬어지는 라이토를 서로 쫓고 쫓기는 수사물을 다루고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을 반드시 해결하는 천재 탐정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도 갖고 있고요 되게 다채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터와 테니스를 치는 장면인데요 테니스라는 그것을 빌렸을 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그러니까 심리전을 엿볼 수 있는 씬이거든요 관객분들도 그 씬을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도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역할들이 다 하나하나 너무나 특색 있고 매력 있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이 다섯 캐릭터가 다 탐이 납니다 새로운 프로덕션 우리 오디에 그런 뭔가 색채가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더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데스노트에는 또 무대가 바뀐다고 합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뮤지컬 데스노트 2022년이 될 것 같은데 관객분들도 더 완성도 있는 데스노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또 선보이는 데스노트이기 때문에 저 배우로서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관객분들도 그 마음이 똑같을 거라 생각되고요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꾸며 나가는 데스노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스노트 화이팅! 데스노트 화이팅! переж지 않습니다 정권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